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고되고 또 주의 종고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요 전쟁과 기금과 빅박 빨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 이만해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 이만해 에스겔의 권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가 우리 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고하리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 이만해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 이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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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에서 구원 이만해